양준혁은 1년 전 모방송에서 이정후의 타격 메커니즘은 완벽하다. 장효조 선배보다 한 수위이며 메이저리그 간다면 이치로의 성적을 넘을 것이다 말했었는데요. 현재도 양준혁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M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양준혁은 이정후에 대해 이정후 선수는 제가 신인 때부터 쭉 체켜봤습니다만 성장하는 거라든지 메이저리그에 이치로 선수가 있잖아요. 타격 부분에서는 이치로 선수보다 낫습니다. 아 그래요? 이치로 선수는 대신에 다리가 빠르고 수비가 앞서긴 하지만 타격 부분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는 이정후 선수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그냥 메이저리그가 아니고 이치로 선수급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뒤이어 강백호 선수에 대해서도 평가했는데요. 충분히 저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 팬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약간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좀 건성이 있고 꿈만 옆에서 좀 잡아주고 그러면은 프로야구에서 가장 이제는 최고점에 갈 수 있는 MVP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냥 양준혁이 립서비스한 거다. 하필 비교를 해도 명전급인 이치로와 하는가. 국뽕이 심하다. M팍은 유현진도 메이저에서 망할 거라고 저주한 애들이다. 양준혁 말이 맞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전문뉴스 MLB센터였습니다.